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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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영국입니다. 마침동생 진영만 입니다. 오늘 욕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만 아야죠. 내일 그라면 볼래가리라고요? 네. 저번에 유튜브 찍을때 제가 얘기했지만 플라스틱 콩을 여기다 넣어놨다니 도대체 궁금한데 어딘가 궁금해 줄 것이오. 뭐 이것만 가져가면 한 랩이 다 나와요. 이거 좀 더 먹었을거야? 아니 그 정도면 가봐요. 어디요 그런지.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뭐 땅으로 들어가? 아니 뭐. 오묘한 다미 안으로 들어가? 아 Hai. 이 정도면 돼? 아 importa. 아, 시일났네. 아 이게 어디 있어? 아, 이거 머리 쓸네. 이 프로스틱 통에 고기가 들었답니다. 이야, 나는 이거. 고기 있던 거? 한번 봐봐. 여기 하나 들었는데 빠빨. 여러분 이거 보일입니까? 진짜 이거 회로는 못 먹지? 회로는 못 먹지? 한마디 잡았습니다 어머 이랬어 뭐야 이거 이야 민낯있나 얘들 말랐다 니가 하도 안 끊어가지고 이따 작은 붕어들은 살려주겠습니다 우리는 이건 이거는 맥입니다 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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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너네들 어떻게 그런데데로 가면 잘해 손으로 이야 손으로 거기를 훑어버려 이야 와 또 큰일 뭐야 이건 어디가 이야 맨슨의 사나이네 참 소기하네 이거 또 있어? 응 끝 이야 뭐하는거냐 막 그냥 손남들 못 나오네 참 감사합니다 없네 아 아 무서워 아 세드말로 와 여기 박쥐 박쥐 여기도 있잖아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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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쁘다 이놈이 이야 여러분들 박쥐 봐요 박쥐 뭐가 쑥스러워서 머리 푹 쑥이고 있냐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 아 저기서 세날로 와 볼래 저기 닫았다 여기 닫았다 닫았다 박쥐 진짜 이쁘다 대박 dab 이게 박쥐입니다 박쥐 이야 추운가 보니 엄청 귀엽네 야 박쥐입니다 이거끓없지 않냐 건너 이쁘업 이쁘업 이쁘갖고 이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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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독자 여러분, 먹을만큼 잡았습니다. 매기 한 마리, 쪼가리, 쪼가사리 두 마리, 불거지 한 마리, 붕어, 이렇게 있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잡아갖고 동생하고 제수씨랑 이렇게 잡아왔는데 지금 매운탕을 끓인다고 또 금방 마트에 가서 대파, 깻잎, 고추, 팽이버섯, 무, 무가 들어가야 시원하죠? 네, 무, 감자, 이거 매운탕에 감자 들어가야 맛있어요. 우리 제수씨 또 매운탕 솜씨가 기대되네. 벌써 침이 막 입에서 침샘이 자극하네. 그래서 수제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수제비 끓으면 더 맛있고. 이거 민볼매운탕에는 또 밀가루가 들어가야 되니까. 야, 이것도 아이디어네. 우리 사촌생 아이디언데 바람 여기 우측에서 불면 여기 해놓고 그만 막 세워놓고 하잖아. 네. 또 이쪽에서 불면 여기 이렇게 넣는 거네? 네. 야, 아이디어가 아주 나나구만. 바람 안 볼 때는 그냥 여기다니? 머리는 안 좋은데 잔머리만 쓰지. 야, 그런데 냄새가 기가 막히네. 이거 지금 넣는 거? 네, 지금. 너, 동생 이거. 야, 팽이버섯도 있고. 야, 이거 뭐 맛이 안 날 수가 없구만. 이거 다 넣어? 네, 이거 다 넣어요. 뭐 다 국수 같아, 이건. 이야, 진짜 냄새가. 저는 메우스탕, 수제비 냄새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이야, 이렇게 맛있네요. 아니, 근데. 감자 넣었어요? 감자 넣었지. 그리고 저 수제비 할 게 또? 아, 예. 이야, 언제 또 반죽까지 해가지고. 숙성시켜는 중. 저 공주 와서 살짝 갖고 가고서. 와. 그리고 제 4층 동생 채널 오늘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엉마니, 마니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노래만 한대요. 즐거우시오. 그 다음에. 노래나 부르고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즐기면 사는 거지. 신청, 신청곡 접수받아요. 만약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 아마 실반만 할 것 같아요. 아, 신청곡. 다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면. 성인 거 택배요, 성인 거. 네. 이쪽을 누르면 프로토. 이쪽을 누르면 발라드. 발라드는 전혀 못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차렴.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와요. 채널이 틀려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아주 신나게 흔들어. 어. 왜 왜 튼질해. 예? 그리고 여기 붕기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 터져나가서 화들어오서. 북치는 것 같아. 네. 아, 그러면 붕기도 안 씻어? 네. 이씨하네. 이렇게. 쟤들도 맞아야 되는구만.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어떻게 됐다고. 계속 불어가지고. 네. 다 넘쳐버리잖아. 넘쳐버려. 오오오오오오오오. 저거 빨리 안 먹는다고 넘치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한참 두드리면. 네. 공주 밥. 공주에 알밤즈라고 있는데. 진짜 알밤 막걸리 맛있더라고. 대전가면 원막걸리인데. 공주는. 내일부터는. 저 이게 낫더라고. 나도 막걸리 먹여서. 이야. 태어나서. 63년만에. 아, 68년인가. 참 이렇게. 나 매운탕은 되는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 사람 친구들이. 맨날 와서 끓여달라 그래가지고. 뭐야. 쏘가리보리. 이게. 빠가사리? 아뇨아뇨. 맥이 아냐? 빠가. 빠가. 왜 빠가라고 했을까. 이거 잡으면 빠가 빠가지. 네. 빠가 빠가. 이렇게 잡으면. 빠가 빠가 이렇게 건들지 말라고. 건들고 쏴버린다고. 건들지 말라고. 빠가 빠그라는 거야? 우리 세수씨. 이쁘들어 놓고. 수제비를 쏩니다. 우리 수제비도 많이 써보셨나 봐. 뭐. 버섯. 무슨 버섯이라고 하지? 그 버섯 모양으로 딱 떠올네. 좀 익어야 돼요. 이게 수제비하고. 수제비 맛이에요. 그리고 손맛. 손맛. 손맛하고. 저우 손맛. 이야. 근데 엄청 더 왔네. 맛있네. 그 유빈. 반순어야지. 그러면 한잔 하시고요. 우리 형님은. 창충당 공원에서. 나가돈 고목을 왜 끓아넣느냐고 물어봤더니. 추워서. 추워서 끓아놓는다. 이거 다. 속이 있어서 끓아놓은 건데. 안개 낀. 참충. 방공원 이렇게 해야 되면서 어떻게 할까. 너 아까. 그럼 해봐, 그만해봐나? 그럼 해봐, 그만해봐나? 여기 지나가다 누가 뭐 훔쳐가는 거, 혼내키는 거 마냥 짱! 그럼 해봐, 그럼 해봐 안개 김상승단 국무원 누구를 찾아안나 에이, 또 술까지 들어갔나? 낙엽 송송 가슴에 그려앉 낙엽 송송 울고만 있습니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잘나가시면서 가버린 잘하시는건데, 안하시는거지 양중팔자취 이렇게 해야되요? 그렇지 형님한테 또 노래 못아가는거 이게 너무 아니 그게 남긴 발자취 좀 아는척지말라고 더 잘나가버리면 어떡하는거야 어디가든지, 엄청나게 우리 제수씨표 매운탕 기가 막힙니다 여기다 육수를 이 바가지로 하나 다 먹어서 이거 한달 있다가 배가 왜 들어갔어? 형님 가져갔었지 배가 너무 싫어가지고 흰중구 아니야? 흰중구? 숲 안 지는거야 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형님! 내 애인 들어갔는데 아니 숨 안 쉬고 있어요 야 쟤 다 기가 막히고 울어졌고 왔다네 쟤가 맨날 형님들 집에서 다 먹으면 여기도 오니까 다 귀엽네 아니 노래는 그냥 누르면 나오니까 걱정 안 하죠 영만이 어디 눌러야돼 여기 눌러? 거기는 고향 아줌마인데 고향 아줌마? 여기는 돌아가라는 사람 같지 어떤거에요? 어떻게 눌러? 고향 아줌마를 이미 눌러놨는데 어차피 벌써 연주 나오는구만 고향 아줌마 고향 아줌마 고향 아줌마 고향 아줌마 고향 아줌마 고향 아줌마는 찍혔는데 어떻게 나가나를 모르겠네 갑자기 이쪽으로 눌렀게 아 제가 또 깨끗깨끗 한잔 하고 하자고 이거 너무 빨리 누르면 또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눌렀까 눌렀는데로 막 나와요 여기 눌렀는데로 제수씨가 눌러봐요 한군데 한번 눌러봐요 내 좀 들어가라 고향 아줌마 고향 아줌마 고향 아줌마 고향 아줌마 일단 한잔하거든 다시 눌렀게 이거 태꼽이 목포의 눈물이고 왜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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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만들어보면 맨날 저렇게 오네 아니 형님들 집에서 꼭 닭이그라더니 여기 오는게 또 그러네 유튜브 찍는거 알아요 저들이 근데 쟤 닭 안 넣는데 야 닭 이쁘네 아줌마는 가위바위보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이래 왜이래 가위바위보 형은 있나 나도 아유 차가 가위바위보 이상하네 가위바위보 야이 나 눈감았는데 빨빨래 이거 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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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머 네 여기 이게 그런거지 목표에 남을 타고 배꼽이 어딨어요? 거기서 소양강 전화가 나오는데 완전 왜 이렇게 골고루 나와 다 하고 싶은거야? 아니 왜 또 소양강 전화가 나와 빨리 소양강 전화 해 해통 소양강에 황곤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설 피우는 흑연 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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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옆에 나와야지 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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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기까지만 하자고 꺼요 이제 아이고 또 잘못 눌렀으면 또 놀라울 뻔했어 하하하하 세이야 네 오늘 제 사신동물 채널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름 많이 채널 들어가시면 아마 접수해 놓고 할거에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자동물들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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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